하... 고마워. 제트기료는 버티겠지? 버틸지 물러날지 그거는 기류만 아는 거고요. 이미 예보는 나갔으니까 그만 들여다보고 들어가세요. 여긴 내가 조금 더 지키고 있을 테니까. 여기 아까는...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요. 과장님은 그냥 안 붙여 물어본 건데 내가 너무 예민했죠. 과장님 말이 맞아요.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너무 어린애처럼 부는 거.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. 괜찮아. 나한테까지 사과할 필요 없어. 나 이해해. 하... 진짜라니까 나 이해해. 나 이해해. 이시현. 왜 자꾸 괜찮다고요. 왜 자꾸 나를 이해한다고요. 이러다가 내가 다시 붙잡으면 어쩌려고. 못 헤어지겠다고 때려줬으면 어쩌려고요. 나 아직... 당신 진짜 많이 좋아요. 알아요? 알아요? 야, 진하경 과장 어딨어? 야, 진하경 과장! 야, 진하경 과장! 야, 진하경 과장! 나중에 얘기하자. 야, 진하경 과장! voorbeeld 야, 진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